저기가 누구라고요? 네요! 질리겠다.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요!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노래 리듬에 맞춰 춤을 춰 대체 어깨는 자연스럽게 머리는 리듬에 맞춰 부딪혀 전부 좌우 옆에 띄게 고독한 생각을 하고 그만큼 고민도 하지 그럼 이 노래 리듬에 맞춰 춤을 춰 대상은 돈이 없어도 이렇게 즐기다 보면 오늘 우리는 기억 한 번 좀 더 나게 지내 말해 It's only 내가 너무 전화해 볼 때도 전화도 어느 날은 행복해 말이 It's only Yeah 알 수 없기 때문에 길게 울때도 이어지만 그것맞은 내가 그 전화일 뿐이지만 자꾸 사나워서 이렇게 즐기다 보면 오늘 우리는 기억 한 번 좀 더 나게 지내 나의 위 It's only 내가 너무 전화해 볼 때도 참 참 오늘 하루 내 행복한 마음이 It's onl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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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아주 작은 공인형처럼 하늘을 바라본 못한 송이처럼 대상없이 그 부분을 아름답게 봉퉁 바라보고 듣고 날 안고 싶어 이 노래가 너무 좋아해 보인다고 참고도 어느 하루에 행복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